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플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딱히 뭐 다른거 게임 영상을 찍을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홍보영상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백스코 지스타 행사에 갑니다. 바로바로 제닉스 부스인데요. 2019년 11월 17일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제닉스 부스에서 김태칸을 이겨라 1대1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지스타 행사 놀러들 가시고 하시는데 지스타 놀러 오신 김에 또 오후 2시에는 제닉스 부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구요. 저와 함께 1대1 경기를 해서 이기시면 사은품 여러가지 뭐 제닉스 가방이라던가 키보드 여러가지 사은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1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닉스 부스로 꼭 찾아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김태칸과 함께 1대1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셔가지고 꼭 사은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셔도 사은품 드릴게요. 마우스패드라도 그리고 저는 한손 플레이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못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일 오후 2시에 부산 백스코 지스타 제닉스 부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끝 % 여러분들 앞으로